엄마 왔어? 어? 아니, 부지런하게 또 딸내미 또 밥 다 해놓고 밥 먹었어? 고봉밥 먹었지요? 아, 운동 가신 거였어요? 식사 차례 놓고? 동네 한 바퀴 그냥 그냥 문제방을 한 수백 번 하다가 아이 그래, 평상시 먹던 대로 먹자 뭐 믿는 구석 있으니까 아침, 엄마 이거 먹고 나갔어? 아니 밥, 엄마 아침 안 먹었어? 뭐 먹었지? 나 엄마 먹었는 줄 알고 나 혼자 어머야 같이 먹으려고 그랬는데 나 엄마 조금 먹고 반찬 다 안 담아놓고 그냥 가는데 그러니까 그럼 네가 책에 먹었어? 응 나 엄마 먹었는 줄 알고 나 혼자 먹었지 어쩐 일로? 응? 같이 먹으려고 그랬더니 쏘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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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니캉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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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옷 갈아입고 오면 내가 내가 주스 해줄게 할 줄 알아? 크랍 딸기 딸기를 먹고 그런데 딸기에다가 아몬드를 넣었네 그러네요 딸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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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맛이 없는 법이요 내가ountain 딸기 딸기 예 Judith Door 앙마 이만만 있구먼 어떻게 그러면 꿀elling deixa confronted 아니야 그냥 뭐 몸에 좋다는데 그럼 잘했어